아, 잠깐만. 잠깐만, 다크해. 잠깐만! 너무 이쁘다 귀엽지 귀엽지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맛있는데 오늘 이렇게 꾸면서 붙일 때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했더니 잠깐만 떼져 웃지마 떼져 다 떼진다니까? 신호등 소리 신호등 소리 아니지? 새소리라니까? 신호등 소리라니까 신호등이 없어요 여기 시골이어서 신호등을 이렇게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지 신호등이 없다니까 여기 오면서 신호등 봤어 응 어디 이렇게 새가 오는 걸 오빠가 직접 봤냐고 응 그 새를 봤냐고 들어봤다 나는 아니 들어본 걸로는 이게 그 새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 숲속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들어봤어 저 소리 알아 내가 그렇게 좋아? 응? 그렇게 좋아? 응? 지대로다 이런거 맨날 기계로 ASMR 듣고 잤는데 서울에서 응 근데 이거 현실 ASMR이잖아 응 그렇다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약소 네 안녕 잘 가 응 앉아 잘 가 응 안녕 이건 제 장바구니에요 명동에 있는 플라스크 가서 구매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장을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가격이? 이 가격 목다나무 탕수육이 더 맛있는 거 알죠? 맛있다 음 맛있겠지? 응 내가 뜯을 거 안 했땐? 네, 뜯어주세요. 아, 차! 이거 핸드폰이야. 왜? 엄마한테 보여주고. 우리 친구. 국물이 완전 월급된다.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나 진짜 욕봐. 멋을 포기하고 그냥 먹어봐. 우와. 맛있다. 된장찌개 하면 잘했지? 응. 잘한다. 안에 이제 찌개랑 같이 녹아야 된다니까. 된장찌개장인데? 스피커가 됐네. 그 짠찌개? ns, 가려진 torment에 왔는데. 그냥 말하는 때 옥상으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흐흐흐흐흐흐흐. 한입은 어디 갔다 왔으니? 이것은 이제 오곽이 샤넬로 마이크는 하늘 하나 둘 셋 아! 아! 여기? 이걸로? 이걸로? 아, 이걸로? 아, 이걸로? 자, 그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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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랑 쿠쿠다스랑 너무 잘 어울려. 쿠쿠다스? 쿠쿠다스요. 쿠쿠다스. 근데 쿠쿠다스 단점. 뭐? 쿠쿠다스. 너무 짠. 주말에 같이 만나서 뭐 이런거 하는거 같아. 딱 싫어야 다. 비키시라? 너무 잘하나? 이제 고기 박사다. 나. 근데 나는 오빠가 나보다 못하는거 같아. 그래서 답답한거 같아. 다 좋구만, 너. 근데 오빠가 결국에 다 하켜내야 하는데. 내가 막 신속하게. 근데 나도 이걸 해본적이 없는데. 근데 나는 밑에서 오빠 화면을 보잖아. 답답해. 너무 느리고. 너가 해. 너가 성격이 급해. 내가 어떤게 성격이 급하냐고 느꼈냐고. 오늘. 문 여는데 너 비밀번호 딱 누르고. 아저씨 열리지마. 난 내 몸을 땡기고. 넌 알지. 성격이 급해 너. 지금 너라 그랬어? 너. 너.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아아. 너무 귀여워. 나아. 아아. 귀엽지. 이사기념입니다. 이사기념 플러스. 냉동실 messing경 тип 이녀. 아아. 노래는 뭘로 부르지. 이이사축하합니다. 이사축하합니다. 이사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사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오 녹았어, 녹았어. 어? 이거 무슨 맛이지? 몇 분이야? 아니야. 익숙한 맛인데 이거? 아, 바나나. 아, 바나나만 오유. 본다. 응.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다들 좀 순수한 것 같아. 이거 뽑아준 것만을 엄청 좋아하잖아. 아, 한 분이 있다고 해. 아, 지금 나는 조금 Chocolate. 이거 좋아. lean Даже 한 잔 하래. strengths도의 프랑스在 있으니, MaGeek 라는 Item. беспоко Lin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